영빈이 세상을 떠나던 날 혹시 배동아이를 하나 만나지 않았느냐 저하께서 그 일을 어찌 아시옵니까 실은 그날 제 또래의 배동아이 하나를 만났습니다 얘 얘 너 혹시 영빈자가 처소로 가는 길 아니? 함께 영빈의 빈소에 갔고 그 아이가 영빈을 그리워하며 슬피 울던 모습이 기억에 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기억하고 그 아이의 이름은 영빈자가 접니다 산이가 왔습니다 산 산이 산이 내 이름은 산이다 너무 울면 몸이 상해 너였구나 과거? 난 그런 거 보지 않는다 저하셨군요 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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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